레드카펫이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겠는데요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제이홉씨입니다 제이홉씨는 방탄소년단 중 가장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또 한 번 전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죠 성공적인 솔로 데뷰로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2 마마 어워즈를 통해 제이홉씨의 솔로 무대가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역대급 무대로 감동을 주실지 모두 기대가 되네요 와우 너무 멋있습니다 제이홉씨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제이홉씨 먼저 전세계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올해는 멤버들 없이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마마 어워즈에 참석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아 일단은 굉장히 오랜만에 마와라서 굉장히 감이가 새롭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뭔가 멤버 6명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뭔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잘해서 뭔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좋은 그리고 강한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무대가 꽉 찼어요 이미 제이홉씨 존재만으로도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기억될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앞서 예고해드렸던 특별상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상 영예의 주인공 바로 제이홉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군요 네 이 비비고 컬처 앤 스타일상은요 식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선정했고요 올 한 해 가수활동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들어도 될까요? 너무 감기에 무량하네요 여기서 이거를 받을 줄 몰랐네요 하여튼 사실 상인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뭔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